하아도 첫 배를 타기 위해서 어제저녁 백야도에 왔는데 강한 돌풍과 비바람이 엄청났죠. 그래서 어제는 백야도 등재해서 하루 자려고 했는데 거기는 안자고 차박을 했습니다. 아침 배는 돌풍에 의해서 배가 운항이 안되었고요. 두번째 11시 50분 배를 타고 새우광과 함께 타고 하아도로 입도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바닷길이 열리고 하늘룸문이 열리고 너무 좋습니다. 바닷길과 함께 보이는 곳은 백야도 등재 백야도 등재해 해안 대구도 참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급 좋아져서 너무 좋습니다. 기존의 백야도 등재해 해안 대구 사과는, 가볍게 등재해 해안 대구 타하도 가는 백야도 등재해 해안 대구 사과는 백야도 등재해 해안 대구 다음주는 이거 3배, 4배는 될 것 같습니다. 다시는 꽃도 안 뵀는데 꽃도 안 뵀는데 사과는 고생들 사과는 고생들 다른 백패꺼 보다 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뭡니까? 이거는 백패꺼 아니고 구루마 백패꺼 구루마 백패꺼입니까? 아 예 이 많은 백패꺼 중에 구루마 백패꺼는 딱 한 사람입니다 자 그게 우리 팀입니다 파도에 한장에 텐트를 설치하고 파도마쥐 와쏘 식당 서대무침 정식 먹으러 왔습니다 이게 뭐죠? 서대묵밥 아 서대묵밥 서대묵밥이 나왔습니다 어 아직 해가 안나오고 막걸리가 안나왔네요 구일이 뭐예요 걔도 막걸리와? 서대묵무침 푸짐합니다 몇명입니다 꼭 서대묵 뭐죠? 오klär размер 스녀바 오 비슷한 스스로 무슨 안돼 술을 좀 따라줘야지 아 스녀바 아 스스로 금이 자 반갑습니다 이거 부추 땅속에서 나온거라 보들보들하답니다 땅속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오신걸로만 드실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청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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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무침 막 비벼서 드시고 네 감사합니다 냉이까지 봄맛을 느낍니다 꽃은 못보는데 꽃은 못봤는데 봄맛을 느끼는것 같습니다 한기로운 봄 맛있습니다 먹걸리도 깔고 커피도 갑니다 계좌번호 현금결제도 하고요 식사는 카드 되는데 과자나 이런 음료같은 경우에는 현금결제를 해야합니다 가스도 과거로 물도 갈고 라면도 있고 과자도 있고 시원한 맥주까지 시원한 맥주까지 파리가 나가라고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롸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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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내 생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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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